존경하는 교민 여러분, 2021년 신축년 수해가 저물고,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상권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상권도 점점 풀리고 있어 한인 사회의 큰 원동력이 되기 바랍니다. 최근 통합돈 한인의 작은 소음이 있지만 한국인의 저력으로 이겨나가며 올바른 한인 사회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. 20여 년 동안 겪어온 진통을 한 번에 잠재우기는 힘들 것입니다. 그러나 시간을 두고 노력하면 진정한 통합을 늘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,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는 하시는 모든 일이 호랑이의 기운이 깃들어 어떠한 어려움도 훌륭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